엄마도 한 번 먹어보면 안돼? 엄마도 한 번 줘봐 엄마도 한 번 줘봐 엄마도 먹어보고 싶어 초콜릿만 줬네 고마워 그래도 맛있다 지안아 우아하니 아짱 초콜릿으로 과자를 만들거야 초콜릿으로 과자를 만들거야 이거는 초콜릿을 지안이가 만들어온 과자 초콜릿으로 뜯어보자 라이언 수비대야 지안이가 좋아하네 과자가 어떤 과자가 들어있어?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네 맛이 어때? 맛있어? 여기다 올려놓은 다음에 한번 짜볼까? 초콜릿은 어떤거가 있나 좀 보여줘 초콜릿은 밤새 초콜릿 밤새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두개가 있는데 약간 글라스베코 하는 느낌이 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틀에다가 짜서 하는거구나 응 예쁘겠다 한번 따줄게 여기 팡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살살살살 여기다가 짜서 지안이가 한번 놓아봐 음 나온다 여기 초콜릿이래 물고기 모양인가봐 라이언 수비대라고 라이언 수비대라고 제 친구들 얼굴이 좋아 힘들어 지안아? 괜찮아? 재밌어? 굳어진가? 기친구야 이 친구 기친구야 기죄해 짜 짰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봐봐 잠깐만 더워줄게 이렇게 해서 뭉쳐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뭉쳐준 다음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찍는거 같아 찍은 마음에 이거를 살짝 10분만 얼리면 얘가 굳어갖고 그럼 우리 다른색걸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한번 해줄게 돌려줄게 그냥 돌리니깐 이게 널리네 이거? 아니 아니 맞어 왜냐면 이거를 모양을 만든다는게 없네 아빠가 한번 해줄게 다른건 무슨 모양이에요? 얘는 새 새얼굴이야 슉슉슉슉 아빠 그냥 먹는걸로 하자 먹는걸로 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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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가 제일 어 붙였어 어 붙였어 이거는 근데 지금 떠넘트리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재환이야 떼봐 에이 이렇게 밖에 안돼 얼려야 돼 냉장고에서 조금 시간을 두면은 이게 예쁘게 돼 예쁘게 예쁘게 뿅하고 나는데 이번에는 두가지 색깔을 섞어봐 그렇다 지금 무슨 모양이야 이거는? 이거는 주인공의 사자 얼굴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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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성이 됐고 냉장고에 한번 넣어보자 어떻게 되나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다시 50개 해봐요 50개해봐요 60개 해봐요 105개 해봐요 아 자 아 지금 남내보에서 방금 끝에 온 거야 아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응 정리해 하나씩 하나씩 오... 잘한다 구영 오 이쁘다 와 와 여기다 뒤집어서 여기다가 마, 봐봐. 쇠 모양인가 봐, 그치? 그리고 아빠 바꿔줄게. 와! 얼굴마 얼굴마! 보여줘봐. 오 예쁘다. 잘 나왔다. 조금 남았다? 너무 많아요. 이거 먹어볼까? 와우 와우 하마야 하마 얼굴이야 자 그거는 자 들어가 이거 먹어볼까? 그래 이것도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열어봐 빙고 와우 자 이제 한번 지하지가 먹어봐 응 엄마가 보고 맛 좀 얘기해 어때? 맛이 어때? 쪼끌해 쪼끌해? 지하이가 만드니까 더 맛있지 와 진짜 잘 됐다 생각보다 와 이거는 치탄가 봐 응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다음엔 뭘 먹어볼까? 응 응 아빠 하나 더 얘기하실까요? 쪼끌해 아빠 하나 먹여줘봐 아 아빠도 먹어 선생님 왜 다 먹어? 오우 아빠 맛이 어떤가요? 와우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요 진짜 다 먹고 침조리 먹자 자 마지막 한개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초콜릿으로 가져온 대기 다 먹었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꾸끌 불려주세요 홈파이팅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네 안전 네 아니 네네 최대한 네네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